노정기를 해야 하지않아지 앞뒤꼭지 잘라내고 노정기만 쏙 들어가 왜냐면 너무 질어서 연습 혼자 많이 하고 연습 봐주는 때에 봐줄 거니까 그렇게 너무 질자네 그러면 우리 언니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별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내가 나를 잡아줄 테니 다시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별을 당하였구나 해봐 시작 그러기에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별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날아가거라 삼동이 다 지나고 또 준사머리 방장컨을 훈보지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별을 당하였구나 이렇게 해주시죠 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별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해봐 시작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그렇게 하지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춘사머리 방장컬을 흥보재비가 봄표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 흥보재비가 봄표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흥보재비가 봄표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편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춘사머리 방장컬을 흥보재비가 봄표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안일이가 영어조가 어색해 안일이를 너무 소리한 결과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안일이 조가 있어 안일이 조대로 해야지 남대로 해버리면 안 돼 흥은 벅차고 그거 연습 많이 하디야 흥은 벅차고 흥은 벅차고 하자 흥은 벅차고 배군 무릅쓰고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고증을 둥둥 높이 떠 투루사 면을 살펴보니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서쪽지척이여 동의 장망없구나 서쪽지척이여 동의 장망없구나 서쪽지척이여 동의 장망없구나 죽는 봄을 올라가니 리듬감이 안 살아 서쪽지척이여 동의 장망없구나 서쪽지척이여 동의 장망없구나 야 소리여 서쪽지척이여 동의 장망없구나 하면 안 돼 시작 서쪽지척이여 동의 장망없구나 호흡이 팍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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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호흡에 서쪽지척이여 동의 장망없구나 죽는 봄을 올라가니 서쪽지척이여 동의 장망없구나 죽는 봄을 올라가니 죽는 봄을 올라가니 주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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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놀고 상역도 과역도 오자 교바라보니 오자 교바라보니 오 저 동남 가는 배 소리같이 주자기 넘놀고 상역토 하역토 오자 껴 바라보니 오 초통남간의 그 매넌 주자기 시작 주자기 시작 주자기 넘놀고 상역토 하역토 상역토 하역토 하역토 오자 껴 바라보니 밑으로 갈수록 강하고 폭넓게 주자기 시작 주자기 넘놀고 상역토 하역토 오자 껴 바라보니 오 초통남간은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오기야 어야 저가 원포퀴뻥이 아니냐 원포퀴뻥이 아니냐 원포퀴뻥이 아니냐 원포퀴뻥이 아니냐 원포퀴뻥이 아니냐 수벽사명양한테 불승청은 각비래 날아온 난 저 기러기 갈 때 글립에 물고 1점 2점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수벽사명양 백구백노 짝을 지어 청파상에 올라간 왕래원이 백구백노 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원 시작 백구백노 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원 석양천이 거있노 회안봉을 넘어 황릉녀 들어가 25년 타냐벌어 반죽까지 쉬어 앉아 우경선을 받아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대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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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자뇨 봉거대궁어 봉거대궁어 강자뇨 황학노를 올라가니 황학일고 불부반 해군 등지 봉유유라 선능을 지나여지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대궁어 봉거대궁어 강자뇨 봉거대궁어 강자뇨 봉거대궁어 강자뇨 봉거대궁어 강자뇨 봉황노를 올라가니 황학일고 불부반 백군천지 공유유라 군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봉숙창가도 허리해라 나 매화를 투어 저 부연에 벌렁 떨어지고 미술을 지내요 개병산을 올라가니 장자방은 간 곳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들쏭라니 빈터요 연재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건너 연경을 들어 안 먹었지? 안 맞았지? 연재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야지 emp draw 연재지간을 그랬다 시작 연재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이러면 안돼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음이 이렇게 살살살 이어지고 바로 올라가고 장성을 지내어 칼석산을 넘어 칼석산을 넘어 칼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삼국전에 올라앉아 무장한 군경 오고 청양문 매달아 장달문 지내어 도웅관을 들어간 산미르기 백기로다 요동 칠뱅이를 순순히 지내요 압록강을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연고탑 동문정 올라앉아 정양문 매달아 장달문 지내어 도웅관을 들어간 시작 청양문 매달아 시작 청양문 매달아 장달문 지내어 동관을 동관을 들어가니 동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기로다 요동 칠백미를 순순히 지내어 압록강을 건너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영고탑 동문정 올라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청강 석벽강 용청강 좌 석벽강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청강 해야지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청강 시작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청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하마활마곡의 강동다리 건너 좋아 평양의연과 왕정 후병 누를 구경오고 대 구경오고 구경오고 후병 누를 구경오고 대 동관 상김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올때 광덕정 박연 포퍼를 구경오고 진각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제명 의대원맥이 중령으로 흘리죠 음악음성 분개하고 중당영춘 휘돌아토봉 만올때 솟아입고 저희가 같이 볼까 완전하잖아요 중령으로 흘리죠 음악음성 분개오고 중당영춘 휘돌아토봉 만올때 솟아입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중령으로 흘리죠 중령으로 흘리죠 금아금성 분개오고 중당영춘 휘돌아토봉 만올때 솟아입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물이 빛나 인문호고 풍속이 흐히 하얀 만만세지 금탕이라 경산도는 암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암양 두얼품에 훈보가 사는니라 저재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겉주모 둥둥높이 떠남대 문막성 내다라 7패 8패 배달이 지내 해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승밤을 지나여 남탈이 곧게 넘어 겉주모 두쪽 지점 벌리고 겉주모 둥둥 높이 떠 음보치불 탕 음보치불 탕 음보치불 음보치불 탕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들포구에 올라 들포구에 올라 젓 집개 말로 운다 지지 지지 주지 주지 거지 든지 우지 베요 낙지 각지 절지 은지 덕지 순지 차로 함지 표지 내지비요 빼 뜹어 이 이게 합스러 가는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야지 봐봐요 나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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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뽀치 부흐르당도 안으로 펄펄 날아들제 굴뽀게 올라간 저 제비 말로구나 티리디디 쥬쥬쥬쥬쥬 고연지 우지 배여다 지각지 절지 안지 은지 떡지 수지 자로 암지 표지 대지 배여 빼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열한박! 열한박에서 빼뚜두두 나와줘야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뒤에 저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빨리 먼저 저기부터 나와야돼 수분과 그거 홀것을 빨리 나가야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